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최대 1미터가 넘는 집안침화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MBC 경남 보도와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최종 중재안이 나왔습니다. 중재안에 따르면 보수공사 분담률은 부산항만공사 60%, 입주업체 40%로 입주업체의 시급성과 영업비수기 등을 고려해 보수공사를 합니다.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조성한 웅동배후단지는 248만 제곱미터 규모로 2013년부터 가동 중이며 37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집안침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.